안녕하세요 생명과 리액션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수, 헌육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력평가 총평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총평은 제가 따로 찍고, 해설 강의는 핵심 문항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학평의 큰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3 올라와서 겨울방학 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삼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형강에서 대부분 유전을 강의를 특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형강수학생들은 유전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을 점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인강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 비유전 모두 완강을 했다면 전단회를 걸쳐서 여러분들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의 형강수학생도 있고 인강수학생, 수강생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3 입장에서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떤 분에게는 꽤 중요한 학습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 성격상 시험을 잘 봤을 때 그것의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서 별거 아니네? 라고 이 시험을 약잡아 볼 수가 있어서 방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매우 달라져요. 그런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라 또는 잘 못 봤기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다음 시험을 위해서 힘을 내서 열심히 하셔라 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해석을 하실 텐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3자의 관점, 강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3월 모의고사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점검을 객관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다.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방심할 필요도 없고 잘 못 봤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것이 신경은 쓰일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앞으로 내가 보게 될 모의고사에 대한 자신의 기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것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어. 본인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 수능 대비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제기조는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 여부를 주로 물어봤어요. 새로운 유형이나 고난도 유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3월 학평은 보통 그래요. 4월까지도 그런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가 6월 평가원 때 고3들은 큰 코를 한 번 다치게 됩니다.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3월, 3월 모의고사로 연습한다,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6평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문항의 리가 전체적으로 짧고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는 것. 난이도는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18번과 20번이었고요. 특히 18번 같은 경우에는 방형구법이라고 해서 고3들은 내신 대비 때 좀 얕잡아 보던 또는 맨 끝머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던, 안 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많이 틀렸던 거지 제가 해설강에서 오답률 1이어서 메가사이트에서 해설은 하겠지만 어려운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보통 생태계 쪽에서 꽤 많이 틀려. 고3들이. 그러다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학습이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중요한 건 20번이었고 20번이 단일인자, 단일인자 연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 단일인자, 단일인자 연관에 대한 추론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비블리도련변을 섞어서 단일인자, 단일인자 연관을 그릴 수만 있어도 문제를 풀어내는데 꽤 효과적이었던 그런 문제였던 거. 그래서 제가 단일인자, 단일인자 연관을 그리는 것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마침 3월 학평에는 적중이 됐다고 저는 약간은 기분이 좋더라고 그 연습 열심히 하셨던 분들 마쳤을 것 같아. 중간 난이도는 11, 12, 13, 17 이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보통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향후 방향성은 좀 디테일한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13, 17, 20은 조건을 변형해서 충분히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당 유형의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방향구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기출까지는 피도를 직접 구해보거나 상대 피도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3월 학평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게 다소 특징적이며 당황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 파트는 연계교제를 위해 수험생들은 신유형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 등급 컵이십니다. 1등급은 44에 45, 2등급은 40에서 41. 사실 6월 평가원이 이렇게 쉽게 나왔다면 N수생들이 함께 합류해서 보기 때문에 1등급 컵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고3만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지만 이렇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전체 문항수는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 2문제, 3단원 7문제 그리고 4단원 유전에서 6문제 마지막으로 5단원 생태계 쪽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누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 3월에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방심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학습의 동급여어를 새롭게 갖고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능은 내신과 많이 다르고 여럿이 들어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노력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얼마나 꾸준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건강관리, 체력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 등급,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체력관리가 꽤 중요하다. 공부를 하기 위한 체력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노크 퇴체 강조하면서 끊임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감사합니다.